아이씨 개트시 왠지 한 명 가지러가 암인데 우선을 기원하게 바랄게요 네? 시작해볼까요? 개트시 별로야? 잘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타면 좋은데 그냥 너무 어중쩍어 그냥 그지 원래 항상 어중띵인게 기체들이 실행찌기였잖아 경직 맞아버리세요 야야 들어왔다 묵직들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나를 타가지고 저격을 했었어야죠 엑시아가 엄청 털러오는구만 샤이닝도 왔다 아 너 이리와 나이스어시 이낙트? 아니 개트시 아 이낙트 아니구나 개트시구나 음 저거 내가 따라 붙어도 못하.. 못.. 카운터 못 치던데 경직이나 걸리세요 짜증나지? 스킬템은 어떻게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키아오는 보는건데 이속 빨라지면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지 부활했어요 이번엔 기필쿨 성공해요 이번엔 기필쿨 성공해요 아 왜 뒤에 라곤 되냐 저기 왼쪽에 푸떡하고 DX랑 같이 있거든 주나도 저기를 뚫으러 가야되는데 네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음 음 주나 닥 저격이다 쟤 엑시아가 개돌 들어오네 쟤 응 계속 엑시아 잡고 있잖아 어 저거 먹으면 우리가 불리하진 않겠다 쟤네 존니 조바심 생기겠는데 그리고 샤이님도 잘 들어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네가 유리한 상황인데 야 우르냐 DX? 야 저 WZ 저 개피다 GP 만들어놨다 6DS 야 울베에 있는 엑시아 엑시아 이제 개피 될 거야 근처에 있으면 얘 좀 아 내가 죽였네 얘 좀 쭈물쭈물해줘 엑시아 순화면 수 개피다 어딨어? 다리 밑에 있네 잡았어? 샤이닝 안녕 샤이닝 샤이닝 안녕 샤이닝 어 탄 없어 아 리로드 업도 없어가지고 리업이 무조건 떠야되겠다 얘는 아직 주운아 닉스 들어왔다 울베 눈 찔 어느새 두 배야 허허 어느새 닉스 필빠졌고 다리 밑에 있어 울베 왼쪽 쪽에 음 봤어요 짠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저씨 영혼까지 털어주마 누적게 생긴 기차한테 한번 당해봐라 샤이닝 영혼까지 털었다 암 장 brains 아직 parti 스킬 하나도 안 떴지 스킬 하나도 안 떴지 빨라 비אר 우리는 충분하네 나쁘진 않은 수전 으에에에에 메롱 으으 으으어 using 드나 드나메드 적배에 계피가 많다. 지금 와르르 들어와서 털어도 될 것 같은데. 아 왜 다운이야? 아이샤. 마지막에 잡았다. 못 잡았나 보네. 죽었다. 리어까지 떴다 이제. 아 나 이속업 떴다. 첫 번째 스킬이야 그거? 이어팡업. 진화 카드 나오지 마라 이제 진짜. 짜증나니까. 파츠 카드 나와라 파츠 카드.